올해 전문직 취업비자 H1B 신청하신 분들 추첨 결과 통보 받으셨나요? 취업비자가 심사 과정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비자를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도 기강률이 크게 높아졌다고 합니다. 전영훈 기자입니다. 갈수록 전문직 취업비자 H1B를 받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어렵게 추첨에 당첨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는 비율이 지난해부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셔널 미국정책재단은 지난해 10월부터 연말까지 H1B 신규 신청이 심사 과정에서 기각된 비율은 전체의 32%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8%나 급증했습니다. 더구나 H1B를 연장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도 기각률은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연장 또는 갱신 케이스의 기각률은 18%로 2년 전 같은 시기에 비해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취업 관련 비자들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지시한 것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취업비자 통과 문턱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